점진 차리니까 그래서 새해 본적도 철회입니다. 예술과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컨셉입니다. 피한체 지금 빛이 이제 본 것 같아요. 메리치 가문인 척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 섹시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하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네. 지금의 컨셉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컨셉이고요. 안 해본 컨셉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제 앨범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기프 많이 해주시고 하죠. 이번에 무드도 이제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해볼 것 같아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촬영 중간중간에 또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끝났고요. 이번에는 2편 3, 4에서 무사히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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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이 굉장히 화이트하고요, 백조라는 컨셉이다 보니까 백조를 갈망하고 있는 그런 간감과 위태로움 좀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석준 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태령 씨 너무 잘생겼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생길 수 있죠? 그것은 타고나야 됩니다. 소품이랑 약간 조명이랑 이런 것들, 이거 보면 약간 옷 잘생긴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드시는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서. 저희들이랑 참 오랫동안 유닛을 같이 했어야 되죠? 어때요, 형? 오랫동안 형이랑 같이 유닛을 같이 해서 유닛을 같이 왔어요. 네? 네? 뭔가 편안한 느낌? 어머니의 무릎을 주라고.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내일이 기대되는 오늘 촬영이었습니다. 엄청 어렵시다, 내일. 내일 봅시다. 포션! 우리는 지금 발레피스탄트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영화 봤는데. 자, 봐. 가자. 형모아, 너 되게 나에게 있는 척한다. 가만히 줘. 내가 풀어. 나에게 있는 것 같으면 고맹이야. 사실 악마 같은데, 흑두입니다. 제일 센 날개를 채용한 거였어요. 가장 센 캐릭터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내려달라가. 슈아 씨! 옵션 강화하세요, 옵션 강화. 네, 장비 작업해야 돼요. 원래 날개가 제일 센다고, 보통. 맞아. 이게 말로만 듣던 인테루스 날개 아니야? 오늘 마지막 목표를 하고 있는데. 날개가 안 됐습니다. 날개가 이거 좀 불편해요. 제가 자는 도중에 누가 제 날개를 띄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명은 인간이요. 또 귀여운 거 찍잖아요. 다 같이. 아니야, 귀여운 거야? 아니야. 다 같이 이렇게 해. 다 같이. 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끝내볼까요? 하나, 둘, 셋. 냥! 아, 얘들아가 들어와. 아, 얘들아가 들어와. 잘하자. 이게 뭐야. 아, 얘들아가 들어와. 아, 얘들아. 아, 얘들아 행복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응. 우리 옆에 가장 긴 머리로 자리 촬영 찍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컨셉들이 되게 다양하고, 너무 자유로운 촬영이어서, 하나라는 분위기의 느낌으로, 많이 잘나온 것 같아요. 와! 저희들이 4일 동안 정말, 멋있게 찍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많이 노력했으니까, 나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나왔을 때, 많이 좀 파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흑백으로 나온 거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를 응원해주신, 우리 아미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해주신, 이런 고복 스타일도 입어봤고, 늘 그랬지만, 시도해보지 않은, 그런 스타일들을, 또 이번에도, 어, 트라이를 해왔고요. 분명 여러분들도, 좋아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대가 되네요. 오늘 촬영이 끝났습니다. 벌써. 와 대박이다. 아니 말투 박혀줬는데, 끝났네요? 오늘 촬영이 이렇게 빨리 끝나다니, 이제. 저희가 이제, 달콤을 집었잖아요. 맞아. 와 대박이다. 아 진짜, 선배님이네요. 되게 많이. 오전에 나와가지고, 선배님 이 영상이 공개될 때쯤에는, 저희가 이제, 선배님께, 가까워져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잘 나온 거 같아요. 네. 기대 많이 해서, 내가 집어져. 다 좋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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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